자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. 일단 답부터 자 1번 2번 답은 내가 부르기만 할거니까 체크는 하지 마시고 2번에 2번 내 말은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 2번 6번부터 좀 어렵습니다 6번에 이건 했구나 3번 7번에 2번 8번에 1번 9번에도 1번 10번 2번입니다 자 스키로 넘어갈게요 11번에 2번 12번에 5번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4번 17번에 3 18번에 1번 19번에 1번 마지막 20번에 4번까지 아마 좀 틀린게 있을거에요 자 일단 여러분 답을 다 하진 않을게 다시 한번 자기가 틀린거 한번 풀어서 선생님 답을 다시 불러드린 다음 그 다음에 그 문제들 중에 틀린 거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갖고 오신 분들은 아 일단 앞에서 차근차근 풀고 계세요 오케이